새롭게 시작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의 인기가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1화부터 화제의 순간이 터져나왔는데요. 현역 16년 차인 김양부터 현역 1일 차인 마스크걸까지 총 33인이 등장했습니다. 한봄은 만삭의 몸으로 무대 위에 올라 임신 9개월째라는 사실을 최초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무거운 몸임에도 간드러진 참법으로 총 30버튼 중 26버튼을 얻었습니다. 2화에서는 전유진이 부른 꼬마 인형이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53만 뷰를 돌파하고 실시간 급상승 1위 동영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외에도 발라드 여왕 린의 트로트 버전부터 미스트로트 참가자였던 현역가왕 막내 김다현의 무대까지 대중에게 익숙한 참가자들의 치열한 무대는 마치 과거 mbc나는 가수다의 트로트 버전 같다는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출연과 맞춰 3곡을 발매한 인물도 있는데요. 윤태화는 12월 12일 자작곡 하루 끝해를 발매했습니다. 현역 15년 차 윤태화는 외출혈로 쓰러진 어머니가 좋아하는 곡 옥수수박 옆에 당신을 묻고로 정통 트롯 강자다운 실력을 발휘해 25버튼을 받았습니다. 윤태화의 무대의 대성은 어떻게 이렇게 간드러지게 부르냐. 밀당 내공이 엄청나다. 사람에게서 아우라가 퍼지는 걸 봤다는 극찬을 더했습니다. 사실 윤태화는 미스트로트를 통해 이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했었습니다. 인지도를 높이기까지 그녀 역시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는데요. 윤태화는 지금의 자리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요? 2009년 만 19세 어린 나이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윤태화는 세 번의 싱글과 정규 앨범을 발매했지만 이렇다 할 히트곡 없이 긴 무명생활을 보냈습니다. 윤태화가 가장 아쉬운 것은 트로트를 시작했던 이유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형편으로 할머니 손에서 큰 윤태화는 자연스럽게 트로트를 즐겨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생전 바랐던 트로트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하죠. 미스트로트에 도전하기 전 2018년경 아침마당에 출연하여 도전 꿈의 무대 코너에 도전했던 윤태화는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왜 할머니 때문에 도전하게 됐어요? 집안에 문제가 생겨 부모님과 헤어져 할머니가 저와 동생을 키워주셨어요. 할머니는 저희 자매가 잠들기 전까지 항상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사춘기 시절 할머니께 고맙단 말은커녕 말도 안하고 살갑게 하지 못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용음악과에 진학했는데 할머니가 50만원을 주시며 학자금 못 보태주셔서 미안하다며 자취하는데 보태쓰라며 주셨어요. 할머니의 손에선 낙스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는 저희를 키우려고 청소일을 하셨어요. 전 재산 50만원을 저에게 모두 주신 것이었어요. 대학교에 들어간 후 할머니 나 학교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마. 호강시켜줄게 라고 전화했더니 우리 손녀 철들었내라고 하셨어요. 그 통화가 마지막이었어요. 교통사고로 할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생각을 하면 아직도 낙스 냄새가 잊혀지지 않아요. 할머니에게 성공하겠다고 약속한지도 9년이 지났는데 아직 성공은 못했지만 할머니를 위해 노래 부르고 싶어요. 준비 없는 이별은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트롯 결승전에서는 할머니를 위한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결승전에서는 부르지 못했지만 그녀는 미스트롯 시즌2 토크 콘서트에서 못다부른 인생곡으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윤태화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시즌2의 현역부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윤태화는 긴 무명생활은 그저 허송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가장 먼저 진을 차지했고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미어라는 곡으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고 마스터 오디션 진이 되면서 단번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연곡을 준비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미스트롯에 호기롭게 출사표를 던졌는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져 경연곡까지 바꿔야 했는데요. 그렇게 도전했는데 백인 마스터 오디션을 보기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여러모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내가 노래를 잘해서 쓰러진 어머니를 한 번 일으켜보자는 목표가 생겼죠. 그런데 진을 할지는 몰랐어요. 진으로 호명되는 순간 12년의 무명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치더라고요.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이 들면서 엄청 울었어요. 우승 후보로 계속해서 거론됐지만 윤태화의 도전은 준결승 전까지였습니다.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최종 13위로 미스트롯을 마무리한 그녀는 자신이 결승에 올라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홍지윤은 가장 견제했던 후보로 윤태화를 뽑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은 예선에서 각각 진과 선의 왕관을 쓰며 첫 방송부터 흥행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이어 1대1 데스매치에서 홍지윤이 윤태화를 지목하며 함께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윤태화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홍지윤은 무대를 마친 뒤 다른 상대였다면 자존심 상했을 텐데 상대가 언니라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홍지윤은 언니를 뽑은 이유도 제가 졌을 때 많이 슬퍼하지 않고 싶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담담하게 당시를 떠올렸지만 처음 받아본 아플에 대한 상처는 꽤 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팬들이 자신을 응원해줘서 고맙다는 윤태화는 미스트롯이 인생의 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어머니의 건강이 가장 염려된다고 걱정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호전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대도 제대로 못 봤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엄마가 아직 인지가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무대를 보고 환호하거나 감격에 겨워하시진 않아요. 그냥 물리적으로 무대를 눈으로 본다 정도죠. 그래서 저는 엄마가 무대를 봤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다행히 최근 재수술이 잘 됐어요. 수술 이후에 엄마가 좋아지셨다 안 좋아지셨다 하는 상황이에요. 열심히 재활하고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돼서 동생이 대부분 왔다 갔다 하면서 외래 진료도 봐주고 도와주고 있어요. 윤태화는 힘든 상황에도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낼 때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가수 활동도 계속 이어가고 싶었고 가족에 대한 책임도 다하고 싶었던 윤태화는 아르바이트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 미스트롯을 통해 빛을 보게 된 윤태화지만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쓰려졌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모시고 와 처음 엄마 기저귀를 갈았어요. 더럽기보다 보는 순간 너무 슬펐어요. 더 일찍 잘 됐으면 했는데 화장실 가서 혼자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알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는 남편의 면모의 윤태화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또한 결혼을 계속 미루다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윤태화는 결혼을 미루다가 결혼을 원하셨던 오빠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임종을 보러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계가족 밖에 못 본 데서 떠나는 모습도 못 봤어요. 내가 아프거나 오빠가 아플 때 응급실에 못 들어가거나 가족이 아니라서 못 들어간다면 슬플 것 같아서 가족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사소한 이유도 있어요. 어느 날 치킨 시킬까 떡볶이 시킬까 고민했어요. 살쪄서 하나만 먹기로 하고 떡볶이만 시키자고 했는데 오빠가 치킨도 같이 시켜 먹자고 하더라고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해 천생연분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윤태화의 남편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실제로 만나보니 성격이나 마음 씀씀이가 따뜻했어요 라고 윤태화의 첫 긴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는 만나고 교제를 하면서 태화의 직업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했어요. 저희는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미스트로2에 도전하게 된 것 또한 남편 덕이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경연 프로그램에 도전했는데 자꾸 탈락을 하더라고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지원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떨어질까봐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 서류를 뽑아왔어요. 만약에 떨어지면 전업주부하고 엄마도 책임져줄 테니까 한 번 넣어보라더라고요. 근데 붙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윤태화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sns에 그렇게 결혼하기를 바라셨던 아버님 주말마다 친구 아들들 결혼식에 그렇게 참석하셨으면서 정작 아들 결혼식에는 못 오셨네요. 어머님 꿈에 아버님이 친구들께 청첩장 돌리셨대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평생 사랑하신 것처럼 오빠도 그렇게 살고 싶대요. 아버님 닮았으면 그리하겠죠. 잘 지내다가 또 만나요. 저희 꿈에도 한 번 오세요. 라고 추모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윤태화인데요. 현역가왕에서의 활약도 굉장합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 순위는 7위로 그만큼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윤태화는 좋은 성적을 거두며 국가대표로 뽑혀 한일전에서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요? 윤태화를 향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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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